안녕하세요. 키포프입니다. 먼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. 저는 그저께 표현을 하고 수술도 잘 마치고 수술도 잘 마쳤고요. 그리고 오늘부터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지만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보내주신 초콜릿 잘 받았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발렌타인데이 잘 보내시고요. 다시 한번 걱정 기초 드려서 죄송하고요. 다시는 이런 내용으로 촬영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